안녕! 소이과가 뭔가 왔는데요 한번 열어볼게요 소이 잘 때 코 많이 굴잖아요 그거 고쳐주는건 코유산균 이게 뭐예요? 이게 뭐지? 바이크론 코 유산균 이건 소이가 먹는 유산균이야 엄마도 유산균 먹잖아요 그거 소희도 먹는 거야 맛있을 것 같아? 응 맛있을 것 같아 유산균 정말 많네 유산균 정말 많아요? 응 오 진짜 많다 우리 하나쯤 먹자 그래 소희 먹어봐 이건 소희 거야 소희 콧물 나오고 비염이 있어서 엄마가 이거 한 번 주문해 봤어 마마 이즈야 티비 어때? 어때? 맛있어? 응 맛있다 엄마도 먹어봐 코가 건강하신 맛인 것 같은데 코가 건강해지는 맛인 것 같아? 응 다 먹었어요 안녕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또 네 저게burg은 예외님께 가진 물이 예외님께 가진 물이 너무 맛있어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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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먹었자 야외님께 가진 물에 야외님께 가진 물 왜요? 엄마가 거친 물에 가진 물이 엄마 나 친구를 입어 엄마야! 랜프 어때? 오늘 해 줄게 어때? 랜프 어 Patrick 어묵 빨간색 한글자막 by 박세호 암아이지아TV 암아이지아TV